그때 뭐 엔지왕으로 저희 인테리어 때 뽑히셨던 기억도 나오고 뭐 그랬는데 제가 굉장히 화를 냈던 것까지 지나갔더라고요 되게 표독스럽게 나갔더라고요 이거 또 잘하면 재탕 안 해요 저희 재탕 하지 말아주세요 재탕은 아니지만 3상이에요 1년 전입니다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빌었어 엔지왕으로 뽑혔던 신혜선 씨 속사포 랩으로 은노를 표출했는데요 신혜선 씨 신정 가시고